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설에 관한 마지막 관문, 봄퇴맨스의 시즌4, 서바바드 포너바드 이번에는 5조의 경기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바드 김철빈입니다. 이성훈의 매설이 변함수 처리를 지켜주고 계시고요. 한승현 매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합선 4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역시 또한 2명의 MSL 리그가 탄생되는데 민찬기 선수와 박찬수 선수가 바로 그 둘 중인 것입니다. 수성훈 선수와 송경구 선수가 탈락을 했죠. 송경구 선수 승자전에서 테란 민찬기 선수를 만났습니다마는 좋았던 상황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옥저버가 잡히면서 결국 캐리어가 다 산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찬기 선수가 MSL에 두 번째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박찬수 선수는 마지막에 송경구 선수의 앞마당을 3H1의 저글링으로 밀어버리면서 박찬수 선수가 생애 최초로 MSL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잠시 커뮤니티를 봐도 송경구 선수의 탈락과 또 박찬수 선수의 진출에 또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역시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는 박성준 선수, 손찬호 선수, 이운현 선수, 우정호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경기 순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4명의 주자가 이제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공식전 17승 20회 박성준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 이운현 선수의 많은 기록. 자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조디악에서 공인 1경기와 2경기를 통해서 승자전이냐, 패자, 부활전이냐 결정을 짓고요. 그 전장은 블루스톤 그리고 파이썬에서 최종전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박성준 선수와 이운현 선수 같은 경우 최근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 르카포즈의 손찬호 선수와 KTF 웨지겐스의 공식전이 1점뿐인 우정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오늘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는 자신들의 부진한 분위기를 이런 개인위를 통해서 약간은 반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또 한 번 고무팀에서 시즌4에 이제 16번째와 17번째 자리의 주인공이 등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칠 텐데요. 벌써 첫 번째 경합의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차례차례 감성을 해볼까요? 자 오늘 서바이버 토너먼트 5조의 격인은 한 명의 프로토스와 한 명의 테나고 한 명의 서구 그리고 두 명의 프로토스가 경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투자인 박성준 선수 저거 최근에 아 근데 또 충격적인 대파톱 투자에 대한 패배를 가졌는데 오늘 지금까지 쭉 서버부터 논팀에서 했던 것처럼 연패 깨는 계기부터 해가지고 정도 뭔가 다듬어지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요. 자 그런가 하면은 손찬홍 선수. 손찬홍 선수도 이제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리카포즈에 봐서 선행적인 인간은 자신도 한 축을 담당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손찬홍 선수 리카포팀에 아직까지 네 번째 카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이 두원영의 선수 꼭 잊게 될 만한 단위 선수들이 인간 두원영의 선수가 바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와 손찬홍 선수의 경기를 지켜볼까요? 박성준 파이팅! 두사로 하나 둘 셋! 두사로 파이팅! 자 1세터와 2세터는 모두 주호 지역입니다. 먼저 박성준 선수 3시에서 만나셨고요. 12시에는 손찬홍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방송 경기에서는 맞붙은 것이 처음인데 그 비공식전에서는 박성준 선수가 2대1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선수가 평소에 연습을 많이 즐겨하는 편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서로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이 되어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서로에 대해 많이 잘 알기도 하고 연습 때의 승률이 반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신들의 예측이 됩니다. 이 손찬홍 선수의 기록들은 아주 다전을 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만 박성준 선수의 어떤 요즘 최근의 성적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비키 좋은 소리보다는 좀 쓴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식전에서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데프로토스전은 2007년도 5승 3패로 승률은 괜찮습니다. 62% 그리고 원데이 듀얼 통산 전적이 20승 10패로 승률이 66%가 넘어가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또 박성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듀얼 토너먼트를 원데이 듀얼 방식에서 12번을 경기를 해서 10번을 통과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통과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성준 선수 최근에 안 좋았었던 데프로토스전의 기억을 자신의 실력 성장의 발판으로 그 짧은 시간이나마 이용을 했다면 분명히 오늘 가장 먼저 선두로 MSL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손찬홍 선수도 이번이 서바이버 본선 진출에 처음 성공하는 서바이버 토너 같은데 밀카포즈의 대표적 에이스라고 하면 오영정 선수가 이재동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 외에도 앞서 경기를 펼쳐서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구성원 선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카드가 많고 실력들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방송 경기에 완전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 때 제 기량만 발휘된다면 충분히 제 실력을 보여주고 팀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바로 손찬홍 선수입니다. 손찬홍 선수가 명한 지금 제스처를 치는데요. 예,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예, 거기다 지금 시야에... 어, 들어왔네요. 그냥 예... 앞마당이네요. 마치 캐논워시라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예, 자, 뭐 말씀해주신 그 르카포즈의 두 명의 선수는 모두 이 서바이버 토너먼트 앞선 경기들을 통해서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성원 선수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충분히 손찬홍 선수는 오영정, 이재동 뒤를 따라서 올라갈 만한 실력자예요. 예, 손주웅 선수와 구성원 선수 둘이 탈락하고 이재동, 오영정 둘은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네, 르카포즈 팀의 대표적인 일단은 선수들은 다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대표주자들은? 대표주자들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약간 좀 신임급 선수들은 모두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손찬홍 선수, 신임급으로 분류되는 손찬홍 선수가 대표급들을 따라서 MSL에 올라가면은 그들과 같은 평가를 한 리그에서 받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데이터위와 페론 하나, 그리고 셋이 돌출된 미네랄 지역에, 까시 깰 수 있는 지역에 세 번째 해처리가 있습니다. 박성주 선수의 추가적으로 멀티 쪽에 해처리를 캐는 모습이고, 손찬홍 선수와 박성주 선수가 비공식전에서 경기를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경기에서 손찬홍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이 유리한 경기를 약간 뒤집혔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박성주 선수가 어떠느냐, 자신감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긴장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저걸링 일단 얼씬얼씬하면서, 존재를 보여주기만 하고 있는 사이에 죽었습니다. 공식전 전적은 적우전 8경기 있었고, 3승 5패로 승률은 좋지 않습니다. 테란 전승률은 3승 1패로 많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그런 승률을 가지고 있는 게 손찬홍이고요. 손찬홍 선수, 포호 해처리까지 느리네요. 박성주 선수가 해처리 4개월에 늘리고 있고, 박성주 선수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지금 나오고 있죠. 다수의 해처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량,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박성주 선수입니다. 손찬홍 선수는 일단 프로롤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보를 최대한 캐치해 나가야겠죠.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손찬홍 선수입니다. 상황 살펴보고 있고요. 정찰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공하네요. 앞에 저글링들은 많았습니다만 스피드업은 안 됐었기 때문에 프로브로 커세고가 나오기 이전 타이밍에 상대방이 저글링을 더 찍는지 히드라를 다수 찍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프로브 정찰을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이게 중요하죠. 프로토스의 프로브 돌리는 컨트롤에 따라서 경기 향상이 정말 순식간에 뒤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컨트롤에 프로브 컨트롤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자, 한승혁 해설이 지금 계속해서 멋지게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서바이브 토너먼트 5조의 경기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요. 잡혔나요? 다른 쪽에서 살아있어. 살아있어. 다른 쪽에서 히드라를 히드라 풀어보고 하나 더 들어가죠. 근데 제3몰티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손찬홍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조디악이라는 맵 자체가 3몰티도 존재하고 커세어 리버 운영 자체가 편리한 매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커세어 스타게임과 로봇츠가 열리는 모투비에요. 자, 왔어요. 와서 히드라의 존재까지 만나보고 잡혔습니다. 네. 박성준 선수는 저 프로브를 일단 빨리 잡고 나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히드라나 저글링 숫자 정도. 자, 일사불란하게 집합하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브 투 프로브 정찰이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나오는 히드라의 존재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논 지금 추구하는 모습이죠. 네. 네. 상대방이 지금 앞마당, 뒷마당, 앞마당하고 본진에서 모두 개스를 먹고 있고 다른 쪽에서 히드라의 모습을 봤고 해처리의 양을 봤다면 히드라로 한 번 자신을 찌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캐논 더 심어야 돼요. 자, 일단은 커세의 공격이 시작된 가운데 히드라의 딱 서리가 꼬지까지는 다 내어 캐논 하나 더 완성 공격합니다. 아까 그 히드라 계속 얻어맞고 있는. 죽었어요. 종족적으로 압박하면서 커세의 움직임도 이렇게 되면 좀 둔화되고 말이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내어 누른 이후에 경기 운영을 생각을 한다면은 네.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고 난 상태에서의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1킬이 기록되어 있는 커세어였습니다. 그리고 레어 테크에 올라갑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자신의 포해 처리 완성 이후에 드론 활성화를 위한 단순한 압박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박성주 선수가 해처리도 4개고 이제 드론이 순식간에 채워지거든요. 네. 네. 거리도 오브로드를 이동해서 드랍을 하기에는 가장 최단거리가 걸렸고 바로의 위치요. 그렇기 때문에 손찬웅 선수는 커세어를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계속 좀 손찬웅 선수를 건드려보고 있는 박성주 선수. 그리고 리버어 테크를 올라가고 있는 손찬웅 선수였고요. 셔틀은 나왔네요. 자, 아직까지 1킬. 기본적으로 스파이어는 올리겠죠. 올린 후에 이제 드랍을 생각할 텐데 손찬웅 선수는 커세어가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로게이트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파괴가 됨으로써 로게이트가 됐는데. 네. 로게이트 상황입니다. 자, 히들렐의 어머를 받고 있는 오브로드. 그리고 스파이어 테크. 그렇죠. 스파이어는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스커즈 생산이라든지 전술의 유연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스파이어야입니다. 스파이어 체제이기 때문에 스파이어를 올리는 모습이고요. 자, 캐논만으로 그리고 질럿 다섯과 드라곤 하나만으로. 자, 그리고 아홉시 지역적으로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그쪽 근처에 오브로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 멀티. 결국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력 공격 패턴은 드랍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섬 확장기지도 프로토스가 가져가는 것을 지금 눈으로 봤고 말이죠. 네. 첸버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커세어. 그리고 커세어는 여기 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이 스피드업까지 되고 커세어가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커세어와 같이 행동을 하든 아니면 따로 행동을 하든 리버가 날아다닐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얼마나 선방을 하고 드랍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강하게 주느냐가 관거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 자체는 박성준 선수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초반에 자신의 압박을 받은 것도 없고 멀티도 무난히 가져간 데다가 상대방 프로토스의 체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겁니다. 거기다 선멀티의 의도까지 파악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드랍 업그레이드가 된과 동시에 박성준 선수의 투신 별명에 어울리는 공격이 마구마구 쏟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박성준 선수의 상황 계속 살펴봅니다. 좌그링이 넓게 퍼져 있어서 동선 체크. 자 스피드 업그레이드 셔틀이 날아갑니다. 드리버 타고 있는 리버! 자 이거 이거! 석수수 대피! 불발이네요. 자! 스커즈가 좀 잡힌 들이 났는데. 그 커세어가 지금은 이 셔틀을 커버해 주는데 있어서 효과를 맞춰서 엄호를 잘 해줬죠. 스커즈 다수가 있었거든요. 예. 안 그랬으면은 셔틀은 떨어질 뻔했습니다. 셔틀이 찍힌 상황에서 커세어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드리받으려고 하는 상대방의 스커즈들을 잡아내서 어쨌든 셔틀이 잡히지 않고 빠져나간 모습이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게릴라를 통해서 자신의 섬 확장기지를 안전하게 돌리고 투로보틱스까지 확보하면서 커세어 리버 이런 체제로 계속해서 모으기만 한다면은 손찬웅 선수 나중에 한 방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손찬웅 선수는 저 리버 절대 잃으면 안됩니다. 이를 순간 바로 들어갑 들어와요. 리버에서 그냥 이제는 또 하이 템플러를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스피더까지 되어있는 오버러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커즈를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박성준 선수가 너무나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손찬웅 선수의 저런 체제 변환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결과적으로 저그가 어쨌든 한 번은 드랍을 오던가 어쨌든 한 번은 드랍을 오게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히드라 체제 외에 자신이 커세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탈리스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멀티든 본진이든 드랍 공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손찬웅 선수의 저 템플러를 체제에 드랍이 올 수밖에 없는데 템플러를 체제가 아직 갖추지 않은 상황이고 자 일단은 여기로 공격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 캐롤 하나 완성되기 전에 본진만 지금 수비하고 있었는데 본진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타이밍에 깨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넥서스 집중 공격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 1차 드랍 병력 찌를 틈이 없었기 때문에 좀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다린 위치 자체를 본질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 타겟으로 생각할 것 같다는 열 만의 공! 죽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뻔했어. 서머지까지 타격하자면 저 셔틀까지 이뤘다면 저그에게 타이밍을 너무 많이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일단은 봤기 때문에 이쪽 루트가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떨어뜨리는 것은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비가 되어 있다면 본진까지 쑥 들어가서 본진에 뭐가 있나요? 히드라 대기죠. 박성준 선수 대응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까지 히드라와 함께! 자 리버가 셔틀! 아! 스노트 템플로였습니다. 일단 오버로드 다 들어주고 있는 리버는 여기 왔어요. 아 이거 따로 행동하는 거 되게 좋네요. 드론 쏠어주고 있는 다크 템플로! 오버로드! 아! 바르겠어요! 바르겠어요! 드론 피해는 지금 심각하지는 않은데 셔틀이 앞마당에서 또 드론으로 리버로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줬기 때문에 본진에서 다크가 잠시 동안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응이 되게 좋아요. 박성준 선수가 박성준 선수가 모든 체제에 대응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방황하고 있고 거기다 프로토스의 추가적인 선 멀티까지 파괴한 상태에서 박성준 선수는 멀티 하나 더 늘리고 박성준 선수가 분명 상황이 좋은데 손찬웅 선수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리버가 사라 들어가네요 셔틀! 중간에 몸을 마주치는 거는 거세요. 손찬웅 선수는 오버로드를 좀 잡아주던가 추가적인 피해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박성준 선수의 반응이 지금까지는 너무 완벽한데요? 5시 지역에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는 박성준 선수 그쪽으로 손찬웅 선수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쫓아가고 있는 이 박성준 선수가 뒤에서 오이는데요. 하이템플러 다수와 함께 내려오고 있는 손찬웅! 질러템플러 리버로 한 번쯤은 센터에 진출하겠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그 틈을 노리고 있는 박성준 선수가 다시 한 번 손찬웅 선수 멀티 쪽쪽으로 리버! 잡혔고요. 러커까지 버러드 있는 타워! 뒤로 빠지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는 박성준 선수 질러 타락! 잡혔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이나 하고 있나요? 셔틀이 날아가고 있네요. 템플러가 탔거든요. 템플러가 내리는 순간 타락! 리버와! 지금 박성준 선수가 셔틀 골진으로 가 아! 송찬웅! 아 이거 되게 아깝네요. 이쪽 확장기지를 지키는 컨트롤을 하다가 커트리 좀 안 좋은 위치로 안 좋은 계좌구를 궤도로 지금 날아가서 그래서 지금 노란색들이 이리 써보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 박성준! 박성준! 지금 셔틀에 타고 있던 리버는 잡았다 이겁니다. 지금 미니맨 보십시오. 하이템플러는 아까 많이 잡아줬고 오로로 굴려오니 히드레스크 뗍니다. 주의한 끌게요! 그래도 템플러가 있어야 막을텐데요. 템플러 어디 갔죠 템플러? 템플러 아까 다 죽었어요. 아! 이거! 리버입니다. 나보다 리버인데 리버가 뒤에서 쏘고 있어요. 리버! 불발! 이럴 때 커세어가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신이 당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앞마당 쪽에 캐논도 라인도 다 깨졌죠. 게다가 이제 드랍도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죠. 지금 지상 쪽에서 하던 확장기지도 못 지켰기 때문에 오버로드라도 쓸어주지 않으면 이런 지속적인 히드라 공격이 계속 들어오거나 아니면 추가 확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박성준과의 대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딱 지키고 있어요? 네. 적정량의 압박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혹은 끝낼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을 데리고 다니면서 운영하면서 자신의 오버로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소스의 히드라 리스크를 남겨놓은 저 플레이까지. 박성준 선수 완전히 겨루고 나왔는데요. 네. 얼마 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박성준 선수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카트리나에서 패배했을 때는 조금 욕심이 과해서 패했다는 것을 자신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욕심을 안 부려요. 네. 오버로드가 잡히지 않고 히드라가 이 정도 쌓였다면 본진 드랍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 욕심 안 부리고 프로토스의 추가 확장만 계속 끊어주면서 자신의 확장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말렸어요. 네. 다시 한번 손찬웅 선수 그런데 손찬웅은 이런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이등을 봐야합니다. 드론은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망했죠. 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식으로 앞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압박을 줘도 지금 손찬웅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죠. 히드라 리스크 공협이었어요. 네. 공협이에요. 하이 템플러 네 다섯. 이번엔 템플러가 있고 리버까지 살았기 때문에 약간은 박성준 선수. 네. 압박 주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추가 확장 안정화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손찬웅 선수는 드랍 공격과 오버러드 사냥 그리고 멀티 이 세가지가 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커세어가 너무 지금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커세어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지금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이 선멀티가 가장 안전한 멀티인데 네. 이런식으로 손이 많이 가게 하는 플레이도 아주 좋고요. 박성준 선수 손찬웅 선수가 여러모로 지금 괴롭습니다. 셔틀을 향해서 날아왔던 스커지디도 있었어요. 페트롤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쪽으로 또 가는데요. 그쪽으로 시야에 들어오면서 이 방 한 방 자 그쪽으로 또 취소 예. 어쨌든 간 안토록 있다는 얘기죠. 드랍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손찬웅 선수에게는 답답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러면 경기가 되게 좀 단순해지거든요. 네. 셔틀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저그의 비누트리 센터에 모두 집중이 됩니다. 아 이거 좋아요. 근데 이거는 스톱으로 야! 야! 이거로! 야! 컨찬웅 선수 지금은 되게 좋았어요. 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손찬웅 선수 경기가 많이 살았고 그럼 박성준 선수 이 사람 많이 죽었어. 네. 그렇죠. 셔틀이 날아감으로써 시선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온 건데 러커. 러커가 딱 나왔네요. 러커가. 러커. 박성준이 너무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커가 그 히드라가 잡힘과 동시에 병력 공백기가 만약에 생겼다면은 아래쪽에 있는 뭐 확장기지든 아니면은 자신이 확장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했을 텐데 히드라가 사라진 이후에 러커가 딱 나왔기 때문에 연결보리가 튼튼합니다. 네. 답답한데요.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드랍을 원활하게 다니면서 멀티 쪽 드론을 줄여줘야 결국 이제 저에게 힘을 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계속 정면 전투만 지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힘은 좋아요. 지금 현재의 힘은 네. 여기. 리버 잡혔고 하이터 플러스 중간에 끼어있는 가운데 아 이제 빠질 곳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공격으로 2등을 봐야 합니다. 손찬우. 그렇죠. 빠져나가고 뒤에서 박성준 선수의 병력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히드라. 러커. 양쪽. 어마어마한 병력이. 손찬우. 스톱을. 도몰. 도몰. 프로 선수가 좀 막다운 감이 있는데 그 기준이 봤었는데 결국 이쪽에 해처리 젤 많은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전까지 변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여기 크림만 밟아보는게 크림만 밟아보는 걸로 만전을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손찬우 달려오지만 러커도 있거든요. 지지죠 지지! 손차룡 선수, 박성준 선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손차룡 선수를 상대로 경기 시간 18분 21초 동안에 손차룡 선수를 묶어 놓고 자진을 하려 하면서 일단은 승자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박성준 선수네요. 잠시 후에 이은영 선수, 우정호 선수와의 승자연란드 프로토쌤 경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